이펙트를, 보컬 이펙트를 최근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펙트를 사용할 곡은 우주의 여행과 WHY와 저희 신곡 DECONSTRUCTION에서 사용할 건데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보여드릴게요. 원래 목소리는 이제 이거고요. 이걸 누르면은 아아 효과 있나요, 지금? 이런 효과가 있는 이펙트거든요. 그래서 곡에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이펙터 코러스가 없어도 코러스랑 같이 부르면 그런 효과의 이펙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국내에선 몇몇 팀밖에 사용하지 않는데 제가 약간 선두지자 같은 거까진 아니고 여하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우주의 여행 하겠습니다. 출발 난 우주 안되자 모든 것들을 사라져버린 우주로 가시들이 쏟아어리고 피어올리는 끝들 고통일자 자기가 저렴한게 쌓여 Well there's no danger You can still be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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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무엇이로 보이든 모든 일을 사라져버린 우주에 가시들이 쏟아오는 건 피어올리는데 겉옷이를 깔아야 니가 저렴한게 쌓여 와따로 스마트해 You can do it now, you can do it now You can do it now, you can do it now You can do it now, you can do it now You can do it now, you can do it now You can do it now, you can do it now You can do it now, you can do it now You can do it now, you can do it now You can do it now, you can do it now You can do it now, you can do it no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